일본 대사관 인근에서 우길기를 불태우고 미신고 집회를 연 한 대학생 단체 회원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집회시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 3명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공공의 질서, 안녕의 직접적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됐다고 봤고, 대법원도 원심의 법리 오해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은 2021년 주한일본대사관 부근 동십자각 인근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일본 정부를 규탄한다며 우길기에 불을 붙이고 미신고 5개 집회를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